전 광문대 국문과 교수이자 문학박사 시인인 은왕이오재님의 시와 수상 모음집입니다. 젊어서 녹도를 찾아다니면서 써놓았던 시편과 기억을 더듬어 뒷살린 수상집을 모아 엮은 작품입니다. 글도 출판사에서 낸 세 번째 책입니다. 그리운 날들에 대한 완결작입니다. 그 어느 날처럼 에서부터 시작해 지난 날처럼 일 거쳐 그리운 날처럼 에이르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시리즈의 완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유난히 그리움을 타는 시인입니다. 그리움에 목말라 하지 않는 저 어디 깨느냐마는 은왕시인은 유독 그리움에 가슴이 타는 시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그리움을 지는 시인입니다. 심지어는 살 빛 옷깃만 스친 이년마저 못 늦어 그리워하는 시인입니다. 젊어서부터 시인의 그리움은 유별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시인을 바다로 산으로 대역으로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떠난 자리에서 시인은 또 그리운 것들을 만나고 그 악순환은 시인의 인생 내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움의 갈증은 풀리지 않고 그리운 것들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그리움의 악순환의 행로. 그렇게 그리웠던 것들에 대한 정리가 시가 되고 수상이 되고 그리된 것. 인생은 방랑이요. 사람은 방랑제라고 합니다.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그건 부질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시인에게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운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글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운 날처럼 은 그렇게 해서 나온 책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해도 그리움은 쌓이고 사라질 줄을 모리나니 무언가가 여전히 그리운 사람들이 보면 좋은 책입니다. 연인이 그립거나 여행지에서 만난 장소나 시간들 사람들이 그립거나 또 한 번 보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이 책은 그리운 것들에 대한 전언이고 그리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움에 빠져있는 모든 그들의 이야기이고 그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